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제주도까지 와서 생일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 생일 축하해 어? 근데 뭐 이젠 거 없어? 뭐를? 뭘? 뭐긴 내 선물 선물? 선물은 언니가 찾아봐야지 너가 찾아봐 뭐? 짠 이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루나폴 여기는 루나폴이라는 곳입니다 놀러 온 게 아닙니다 시은이가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보여줄까요? 이 박스 안에는 사랑이의 선물 사랑이 선물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 엄청 좋아하는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네? 10분 동안 루나폴에 숨겨진 이 선물을 찾아야지만 사랑이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선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못 받는 거죠? 여기가 면적이 무려 12만평입니다 12만평 우리 3명의 멤버들이 생일 상자를 숨기러 가야 됩니다 지금 빨리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루나폴하면 뿅하고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루나폴 거짓말이에요 저 빨리 갈게요 빨리 가야 돼요 어? 이런 곳에 숨기는 거 어때요? 아 이렇게 밝은 곳에 이게 못 찾으면 사각이 안 됩니다 여기 숨겼어요 시은이 하나 숨겼고요 좋아요 안개터널이래요 오 안개터널 시은이 아 이렇게 참아 여기 하나 숨길까? 안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여기 어딘가 숨기자 오케이 이게 뭐야? 너무 잘 보이는데 숨겼어 우와 저 달이 뭐야 달 아니 저기 문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 문이잖아요 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좋아요 숨겼어 숨겼어 하나는 우리의 달 밑에 숨기는 거 어때요? 아 좋아요 이 달 밑에 좋아요 선물을 숨깁니다 완전 멋있어 어 멋있죠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셋 어디가 좋을까요 우와 전혀 안 보인다 야 이거 진짜 못 찾는다 아 무서워 오케이 저풍꽃 찬스 제가 하나 드려드립니다 어 좋아요 끝 클리어 다 숨겼어요 자 여러분들 아 우리 멤버들이 선물을 다 숨겼는데요 어디다 숨겼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몇 개 정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못 할 것 같아요 사랑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닷 10분 10분 허영 사랑이는 선물을 몇 개 찾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제한 시간은 10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시작됐군요 시작됐거든요 본격적으로 사랑이 찾습니다 과연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요? 케이크가 버려져 있는데 첫 번째 선물을 찾았습니다 예상외로 지금 엄청 신비스러운 공간이 들어왔어요 선물 아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이거 누가 숨긴 거죠? 이게 뭘까요? 잠깐만 이거 누가 가지고 그냥 뒤에다가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누구죠? 이거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사랑이 두 번째 선물 얻었습니다 저 좀 잘 찾는 것 같은데 달이 있는 공간에 왔죠 어디에 숨겼을지 뭔가를 봤나요? 잠깐만요 아니 여기 아니 풀숨에다가 진짜로 이게 뭐죠? 아니 이거 어떻게 말 그대로 했어요 사랑이 클레버 인정 부엉입니다 부엉이 봄 밤에 엄청 잘 보네요 봉 벌써 3개 3개 획득했습니다 선물 와 지금 7가지 선물이 남아있고요 5분 남았습니다 네 자 지금 걸어다닐 시간이 없어요 어? 어? 잠깐만요 뭐죠? 아니 또 발견했어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왜 이렇게 잘해요 자 이쪽에 선물이 있거든요 달 어디에 있죠? 이렇게 포기해놔요 달을? 아니요 달에 있어요 한 번만 뒤를 돌아보신다면 아아 아까 시윤이가 시켰던 선물을 찾았습니다 아아 벌써 절반 이상을 성공했어요 자 지금 남은 시간 볼게요 여러분 30초 자 어? 여러분 또 찾았습니다 아직까지 해요 남은 시간은 40초 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 4초 아아 또 발견했어 아아 자 선물을 3개 자 끝났습니다 아아 아아 다 같이 한번 멤버들 만나볼까요? 네 뿅 클레버가 인정한 공식 부엉이 사랑입니다 와아 아니 어두운 데서 선물을 너무 잘 찾았어요 아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 한번 다 같이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뜯습니다 제발 유쌤 사인하라 절대 나오지 마요 우와 와아 뭐죠? 꽝입니다 와아 하탕 와아 이거 사랑해 우리의 사랑 뭐죠? 사랑해 뭐예요?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 우리의 사랑 여러분 사랑이가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파인애플 유실버 이거 다섯 번째 선물 유쌤 셀카 사진이 나올 것인지 꽝꽝 다음 아 뭐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왜 나 꽝만 넣었어요 저 이 골고루가 왔어요 잠깐만요 컵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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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잠깐만요 사랑이 아쉬워서 지금 계속 찾아봤는데 아 네 세 개가 꽝입니다 위기가 왜 이렇게 안 좋죠? 잠깐만요 자 시윤이 지금 입이 바삭바삭 말라서 지금 오늘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사랑 와아 와 그래도 우리 나머지 선물 다 같이 찾아서 사랑이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고고고 두부 나머지 진짜 신기해요 소름 끼쳤어 소름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아멘 너무 예뻐 짠! 생일선물드립니다 이거 코끼리 나팔 아니야? 이거는요 인형이에요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머들러고 이거의 깔맞춤인 파인애플 수저받침이였네 우리 겉받침이 될 것 같아 스티커다 보라색 이거 사랑의 폰케이스인데 조만간 사랑이의 폰소개서 해볼 예정인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랑이가 좋았는데 레몬사탕 이거 진짜 맛있어요 사랑이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르세요 그러면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